일단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라는 걸 배웠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가지 형태의 연립방정식 푸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개념 37에서는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항상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먼저 풀어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xy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xy는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는 우변으로 보내요. 이렇게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계수가 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1차 방정식처럼 10배하거나 100배해서 정수 계산으로 문제를 바꾼다. 역시 분수가 있으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정수 문제로 바꾼다. 이거 말고는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가감법을 쓰던가 대입법을 쓰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대표 문제만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일단은 괄호 앞에 이 뭔가 뭐 이렇게 부호나 숫자가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처리를 해야죠. 여기를 이렇게 분배해서 처리하면 위에 건 그대로고 4x 플러스 y는 8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근데 그 밑에 거는 3x 이 분배법칙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동류항 처리해주고 위에 거 한 번 더 쓸게요. 요 동류항 처리하면 2x 플러스 y는 2.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은 가감법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여기도 플러스 y고 플러스 y니까 어 뭐 변변 뺀다. 똑같은 거 있으면 이제 빼는 거죠. 그럼 4x에서 2x를 빼면 2x가 되고 y에서 y를 빼면 0이 되죠. 그래서 8에서 2를 빼면 6. 그래서 x는 3이다. 이 두 식을 만족한 x값이 3이라는 게 밝혀졌지. 그럼 이 3을 뭐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어서 어 y까지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x가 3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4, 3, 12. 플러스 y는 8. 그래서 y는 이렇게 넘기면 그래서 y는 마이너스하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괄호가 있으면 항상 분배법칙 처리하고서 뭔가 문제를 푼다. 요런 거는 좀 오버는 어렵진 않은데 요거 뭐 하나 예를 들면 여기는 그 x 플러스 8은 분배하면 4y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은 가감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x, y는 좌변으로 몰고 상수는 우변으로 이렇게 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4y는 이거 이양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고서 뭔가 가감하던가 대입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수가 있는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000 같은 걸 곱해서 정수문제로 바꾼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1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10을 좌우변에 10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y는 7 이렇게 되고 여기도 다 10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은 이제 가감하는 건데 x를 소거할 거냐 y를 소거할 거냐는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y가 소거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두 배만 하면 위식에다 두 배를 하면 4x 마이너스 2y는 14. 그럼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2. 그래서 이게 지금 둘이 형태는 같은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둘이 더하면 소거되죠. 사라지는 거지. 그럼 4x와 3x를 더하면 7x고 14와 마이너스 22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서 뭐까지 구해주면 된다? y까지 구해주면 된다. 아 그래서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7 마이너스 y는 넘기면 9 y는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를 소거할 거면 좀 귀찮지. 2와 3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3배하고 여기는 2배에서 맞춰야 되니까 둘 다 살짝씩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y 소거하는 게 더 낫죠. 여기 2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고 이런 거는 이제 100배 해야 되겠죠.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숫자니까 여기 100배하고 여기도 100배한다.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겠죠. 여기다 100배를 하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제 100배를 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제 y나 x를 소거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x든 y든 소거하기에 둘 다 좀 까다롭네요. 둘 다 곱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분수 같은 경우는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분수는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4고 분모가 여기는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4배를 하는 거죠. 4배하면 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 여기는 2와 3이니까 6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 곱하고 이렇게 하면 3x 이렇게 하면 2와 2 이렇게 하면 30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를 소거하던가 y를 소거하면 되는데 뭐 y 소거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2배를 하면 위에 건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쵸? 어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y 플러스 4y니까 둘이 더하면 소거되죠. 사라지는 거죠. 그럼 7x는 어 둘이 더하면 56 7, 8에 56 그래서 x는 8 그러니까 x가 8이니까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어서 y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편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x 구한 8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8 마이너스 4y는 마사 마사 마이너스 4y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y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죠. 방정식 푸는 거나 뭐 열립방정식 푸는 거나 이렇게 소수 이건 뭐 10배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5와 4니까 뭐 20배 해서 이렇게 가까이 이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고 귀찮은 거지. 그래서 뭐 어렵진 않다.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10배 해주면 여기다 10배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분배해서 처리하면 되고 얘는 이제 여기다 20배 20배를 해주면 그러니까 20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20 곱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감법을 주로 쓰는 게 좋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ABC 꼴이 ABC가 모두 같다 꼴의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ABC가 같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AB도 같고 AC도 같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AB가 같고 BC가 같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AC와 BC가 같다 이렇게 하기 나름인데 음... 이렇게 셋이 같다 꼴의 연립방정식에서는 주로 여기는 뭐 식인데 여기는 숫자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렇게 매칭을 하고요. 이게 셋 다 식이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요렇게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도 되고 하면서 좀 보여줘 볼게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대표 문제만 한번 보자. 음... 음... 그래서 지금 얘네 셋이 갈대. 얘네 얘네 셋이 갈대. 근데 여기는 X, Y로 된 식이고 여기도 X, Y로 된 식인데 얘는 상수잖아 이럴 때에는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여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X, Y는 마이너스 5 3X, Y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꿔버린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가감하거나 대입하거나 근데 이게 마이너스 Y고 플러스 Y니까 이거 변변 더하면 바로 소거가 되죠. 이런 게 편하지. 그럼 OX는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2 그럼 X값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어서 Y까지 구하면 되죠.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거 이왕하면 Y는 1 이렇게 되네요. 간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셋다 식이다. 이렇게 셋다. 이것도 X, Y로든 식 X, Y로든 식 X, Y로든 식 이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셋다 식이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셋다 식일 때는 뭐 이렇게 둘이 붙이고 이렇게 둘이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문제 사람 대로 붙여보자. A, B가 같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니까 요거 그 다음 A, C가 같다. E, X는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풀래. 이걸 풀면 이제 X, Y는 다 좌변으로 이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못 구하지. 이렇게 X를 이쪽으로 이양하면 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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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는 0 그래서 이거 처리하면 X, Y, Y는 0 이라는 식이 나왔고 여기도 이쪽으로 이양하면 빨리 할게요. O, X가 이양하면 마이너스 O, X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Y는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X, Y를 다 좌변으로 이렇게 이양을 한 거죠. 상수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감법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Y, 플러스 2, Y니까 변변 더하면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X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4, Y니까 X는 마이너스 2 X와 마이너스 2니까 Y값은 뭐 여기다 넣던가 여기다 넣던가 여기다 넣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는 0 마이너스 2, Y는 2,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안 붙여도 되고 이렇게 X, Y로 된 식이 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얘랑 얘랑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이렇게 붙여서 풀어도 동일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어떻게 해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 쓰면 되고 뭐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접근하는 것만 조여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 Y는 좌변에 상수는 우변에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감법 써서 X, Y 구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식이잖아요. X, Y라는 식, X, Y라는 식, X, Y라는 식 이럴 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인다던가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나 세트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하나 세트 만들고 그냥 하기 나름인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X, Y는 다 좌변으로 옮기고 상수는 우변으로 이양해서 정리한 다음에 가감법에서 풀면 된다. 이거는 이제 분배법칙 써야 되죠.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수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기 전에 뭐 이렇게 2와 6이니까 다 6배하고 들어가도 돼.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그냥 붙이자. 이것도 이건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제 방정식에서는 분수를 안 쓰다. 여기다 2배 하는 거지. 이거 X, Y는 4 여기는 3배 하는 거죠. 2X 플러스 4Y는 6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가감법 쓰거나 대법 쓰면 풀 수 있다. 그래서 뭐 오늘은 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연립방정식인데 조금 복잡한 애도 이런 식으로 푼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